10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를 주제로 한 애인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시 홈페이지와 전화, 팩시 신청을 통해 접수한 직능사회단체, 학생, 문화관광관련단체 등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일방적인 발표와 청취가 아닌 모두가 직접 토론회 참여하고 대화하는 컨퍼런스형으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유정복 시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인천이 가진 잠재적 가치를 살려나가는 게 가치 재창조다. 인천은 산업화와 근대화가 시작된 개항지이자 대한민국의 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고 이어 가치 재창조를 위한 범시민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며 네트워크가 목표와 방향, 정책을 정하고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 개최한 시민원탁토론에서 290여 명의 참가자 모두 숨어있는 인천의 잠재력을 찾아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 열띤 토론회 열기를 보여줬는데요.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온통인천 뉴스 박소영입니다. even 생각합니다. 유전원